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고 오늘장 한마디는 이제 실적 호조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리오프닝 쪽에 좀 이제 종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몇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오늘장 한마디가 사실상 저희 지금 현재 출연해 있는 전문가분들 다 모두가 이제 실적을 다 언급을 좀 하셨죠. 그만큼 앞으로 이제 긴축으로 좀 가는 구조 속에서는 역시나 이제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이런 업체들의 주가 흐름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모두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마디를 좀 다 준비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긴축 구조 속으로 이제 가기 가는 흐름에서는 이런 실적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오늘 관련해서 역시나 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종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그 이수 페타시스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이제 제가 최근에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IT 업계 쪽에서도 이제 이런 이익이 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섹터는 역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 엄청 시원한 상승폭을 좀 보인다거나 하진 못했지만 이수 페타시스도 보시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속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는 좀 안정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이렇게 조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수 페타시스를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를 제외하고서 해외 쪽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꺾이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던 유럽 쪽도 이제는 지금 픽아웃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좀 밀렸던 이런 통신장비 쪽에 투자나 이런 것에 다시 한번 좀 재개가 되면서 이수 페타시스도 역시나 그쪽의 기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또 미중 간의 이제 분쟁 이슈가 다시 또 살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에도 미중 간 오히려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는 더욱더 수혜를 좀 받았습니다. 뭐 화웨이라든지 뭐 GT라든지 이런 중화권 쪽에 이런 통신기업들을 지금 제재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기판 쪽의 업체 수요들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우리나라 업체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수 페타시스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도 꽤 커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좀 보이니까 역시나 실적 호조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SM 좀 볼 텐데 이 종목 제가 어제 편입을 했죠. 어제 편입을 했고 역시나 이제 엔터 관련된 업체도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으로 살짝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역시나 SM이 가장 크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SM은 리오프닝을 실제로 좀 한다고 했을 경우 즉 오프라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다시 정상화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소속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엔터사고 다른 업체들로 좀 비교해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흥그룹들도 다른 업체들의 신흥그룹들보다는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외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메리트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으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낙폭 과대의 종목으로서도 분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나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사실상 과거 평균 대비해서 지금 그 현장에 또 아래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메리트 있게 추가 상승 동력은 이어갈 수 있을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로서 우리가 지금은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S의 코퍼레이션도 잠깐 보면 이것도 사실 이게 제가 최근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의료업체들이 또 실적이 여러 업체들이 나왔는데 어제 더 네이처홀딩스가 실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J그룹의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의료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의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OEM 업체들은 더욱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업체들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해 주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잘 오르고 있다는 거 JS 코퍼레이션도 역시나 리오프닝 대표 종목으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리뷰는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고 오늘 신규 종목 이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실적 관련 주는 잠시만요. 자 현재가 지금 19만 2천원에 LNF 편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NF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좀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대표적 고점대입에서 조정을 지금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에 뭐 게임이라든 이런 성장주제도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은 대부분 충분히 받은 상태여서 이제는 훨씬 더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향후 좀 이제 반등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대표 양극재 업체인데 최근에 실적 나왔던 것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정을 받은 이 시점에서 한번 주목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인 제가 이 내용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LNF라는 업체고요. 이 업체 사업부부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양극재 쪽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ESS 쪽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테슬라 쪽에 좀 많이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테슬라 쪽에 좀 수혜를 좀 많이 받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잘 나왔던 이런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나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국은 실적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 숫자상으로 이거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서 말로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번에 얼마 전에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 4분기 실적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다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런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 흐름들 보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마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가가 올라오면서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기가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인데 이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방산업에 지속적인 수요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판가를 전가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NF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런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결국에는 제품 가격에 그냥 반영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실적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호실적의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올해 지난해죠. 지난해 생산량이 캐파가 한 4만 톤 정도였어요. 4만 톤 정도였는데 올해는 8만 톤 정도로 늘어납니다. 두 배가량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실적을 더욱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좀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좀 담아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테슬라 쪽 모멘텀인데 작년에 전기차 시장이 역시나 굉장히 크게 성장을 좀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다가온 모습인데 보시면 지난해 전기차 총 판매량을 보게 되면 471만 개가 팔렸어요. 전기차가. 그 정도가 좀 판매가 됐는데 이게 한 112%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역시나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이번 전기차 판매량에서 거의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거리상에 5대 중에 한 대는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테슬라의 판매량이 좋기 때문에 LNF가 테슬라 쪽으로 이제 이런 양극재나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슬라 모멘텀을 좀 바탕으로 해서 추가 동력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사실 조금 안 좋은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반대로 LNF한테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습니다. 뭐 화재 사건도 있어가지고 지금 생산에 좀 차질이 좀 생겨버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부자 거래 좀 이슈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LN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량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실질적인 주문이 LNF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BM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보다는 LNF를 더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반사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소재 업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이번에 시장의 물적 분야를 통해서 재상장 했지 않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러면서 공모자금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2차전지에 관련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건데 그렇다면 LNF한테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수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LG가 투자를 늘리면 그만큼 거기 배터리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소재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자금 조달을 좀 하고 나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GM하고 합작부업인 소식이 1월 달에 3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세 번째 합작부업인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상반기 내로 또 4공장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다른 완성처 업체들하고도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많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1차는 22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